사이 차이도 있고 하나가진 많이 복합적으로 있을 거예요. 굉장히 다양하게.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지혜민이 꼬박을 하고 싶어요. 그거 하셨으면 좋겠어요. 묵시야. 이재명 후보가 건너야 강이야.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. 자 알겠습니다. 그 지혜를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너무 놀랬고.